여러분들 창 굉장히 좋아하시죠? 창이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또 구입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이 또 세트로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창이 요즘에 하나에 굉장히 비싼데 이게 4개에 4만 5천원이래요 어머 가성비 너무 착해요 그런데 여기 4만 5천원인데 4개가 가는데 택배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택배비 제하면 4만원에 사시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한 세트당 4만 5천원입니다 네 어 복덩이 복덩이 창이네요 아 이런거 복덩이 같은거 새해에 키워보시면 또 복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복덩이 너무 예뻐요 먼디 스페셜 어우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손톱꽃도 예쁘고 먼디 스페셜 그 다음에 요거는 레드박스 레드박스고요 이렇게 4개에 1번 세트 4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세트 제가 여기 새아친다육 전화번호는요 여기 위에다가 딱 띄워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거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새아친다육 요거는 레드콘이고요 레드콘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와인 레드와인 레드콘 마리아 금무지라고 하네요 요거는 젤리카시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세트 4개에 4만 5천원이고요 가성비가 착하네요 요즘에는 창 하나에 막 2만원씩 하는데 요게 다 합쳐가지고 4만 5천원이니까요 택배비도 무료라고 하시니까요 요렇게 가성비 착할 때 창 몇 개씩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트 보겠습니다 3번 세트 스칼렛 핀금의 파리의 여인 요즘에는 이름도 다 예쁜 걸로 지어놨네요 레드콘 로즈팜 로즈팜 로즈팜이고요 이렇게 해서 4가지 다시 한번 스칼렛 퀸금 파리의 여인 그 다음에 레드콘 그 다음에 이건 로즈콤 그래서 요것도 4개에 4만 5천원이고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세트 아라베스크 그 다음에 배션 창들이라서 이슬 끝 창 끝 손톱 끝이 아주 다들 예쁘네요 이거는 창 SP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이거는 블랙 마리아 블랙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창 4개에 4만 5천원이에요 4번 세트 4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엘크 혼 엘크 혼 이거는 5번 세트고요 엘크 혼 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랑 루즈 색감이 참 예쁘네요 그 다음에 세인트 루이스 금 세인트 루이스 금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5번 세트 해가지고요 3만 5천원입니다 이것도 택배비 무료고요 그 다음에 6번 세트 창금 이거는 스페셜 그 다음에 레드 왁스 마리아 금 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6번 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7번 세트 마제스타 그 다음에 파이어 필라 그 다음에 로즈팜 네 6종 마리아 이것도 아주 예쁜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네요 7번 세트 8번 세트 골드 라벨 철학 그 다음에 물랑 로즈 네 이거는 엘리카시오 엘리카시오 굉장히 몸집이 크네요 선두코트 너무 예쁘고요 코즈핑크 이렇게 해서 이것도 8번 세트 어우 마음에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9번 세트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그 다음에 마제스타 네 그 다음에 마리아 금 무지 조간마리아 철학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9번 세트 다시 한번요 아라베스크 마제스타 마리아 금 무지 그 다음에 이건 도간마리아 그 다음에 10번 세트 적토마 와인피치 와인피치 그 다음에 레드플럼 아 레드플럼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에 레드왁스 네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까지 오늘은 차 4개씩 구성되어 있는 한 세트당 45,000원의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번 9번 8번 7번 네 요거는 6번 네 요거는 5번 요거는 4번 4번 4번이구요 요거는 3번 네 요거는 2번 네 요거는 1번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셔가구요 네 이렇게 오늘은 상 세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맘에 드시는거 콕콕 찝어서 네 문의 바라시구요 요 위에 번호 띄워놓은 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아침 다육의 요 오늘은 1탄이고 내일 내일은 또 2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